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 성남시가 지난 8월 31일과 9월 1일 이틀간 성남실내체육관에서 센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성남을 대표하는 지역축제로 게임 유저와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성남게임월드페스티벌이 센페스티벌이란 새로운 이름으로 변모한 것입니다. 지난 31일 성남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개막식에는 은수미 성남시장을 비롯해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황성익 회장, 정석희 한국게임개발자협회장 등 여러 게임 관련 단체와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양일간 2019 오버워치 컨텐더스 코리아 시즌2 준결승전과 3,4위전, 결승전이 열렸으며 러너웨이가 지난 시즌 우승팀 엘리먼트 미스틱을 치열한 접전 끝에 이기고 시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벅스뮤직과 함께하는 야외무대 버스킹 공연, 블리자드의 MD 부스 및 코스튬 콘테스트 등 게임사와 IT 업체들이 참여하는 행사도 열렸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개막식에서 전국 게임기업 가운데 43%가 성남시에 포진하고 있으며 매출은 무려 56%를 차지하고 있다라며 게임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센 축제를 계속 즐겨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